쓰러집니다 아무 말도 안 돼 빈깨 어쩌면 누가 다 붙여 뻔뻔하게도 정말이 내가 싫어했다 말한다면 잡을 말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다 말인가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놀래요 이제는 그만 말 놀래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놀래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놀래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놀래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놀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